짜장 짜장 우리 콩이 어 그래 우리 콩이 이제 맘마 먹자 콩쥐야 콩이 비계 좀 갖다 줄래 어? 네 엄마 콩이 베개 가요 콩아 콩아 귀여워 콩아 베개 언니가 갖고 왔다 우리 콩쥐가 잘 놀아주네 태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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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콩쥐는 동생도 잘 봐요 우리 콩이 냠냠이 먹자 콩쥐 밥도 엄마가 금방 해줄 테니까 콩이랑 놀고 있어 땡 아싸 그럼 일단은 우리 콩이 꺼 슝 슝슝슝 신난다 슝 아싸 어린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찌개를 불 켜고 이제 밥 다 돼가니까 빨리 내려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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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당신 솜씨는 최고야 아, 여보, 나 늦었다, 회사 갔다 올게요 여보, 다녀와요 그러게 일찍 일어나라니까 콩지, 엄마는 설거지 해야 되니까 콩이 데리고 놀고 있어 네, 엄마, 콩아 가자 콩이, 이거 타자 자, 재밌지? 냥냥, 쪽쪽이 우리 콩이 쪽쪽이 하나 둘, 하나 둘 재밌지? 언니도 콩이가 좋아하니까 재밌어 살거지는 끝났고 정리를 감사합니다 인사 잘했어 엄마 우리 빨리 들어가요 누구세요 콩쥐 나야지 엄마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쌍둥이들도 들어가볼까 어서와요 짝엄마 잘 지냈어요 콩쥐엄마 옐로우랑 핑크는 그제 더 많이 자랐네 그쵸 우리 핑크가 잠들어서 침대 좀 눕히고 올게요 그럼 제가 차 준비할게요 그럼 제가 차 준비할게요 역시 잘 어울리는데 고마워 안티 이건 내꺼란 말이야 넌 이거 갖고 놀아 다 됐네 봄에 좋은 모과차예요 어서 먹어보세요 고마워요 콩쥐엄마 음 향도 좋은데요 저도 요즘 이것만 마셔요 맛있어 우와 진짜 그렇다니까 근데 콩이 때문에 걸릴 것 같아 그건 걱정하지마 콩아 오빠가 재미있게 해줄게 우리 저기로 가자 슝슝 어머 짝이 동생을 너무 잘 부네요 어? 짝이 웬일이지? 엄마 아줌마 콩이는 여기가 좋대요 콩쥐엄마 콩쥐 내가 콩이 저기다 데려다 놓고 왔어 역시 째 여기야 여기 그래 우와 초콜릿 진짜 많다 엄마가 초콜릿 금지시켜서 내가 숨겨놨어 좋았어 어서 먹자 어서 먹자 맛있어 나도 맛있다 으유 어? 핑크 깼다 내가 달랠테니까 빨리 우유 우유 알았어 짜잔 짜잔 우리 핑크 으에에에에엉 짝 빨리빨리 잘자 핑크 우리 빨리 먹자 어 그래 그래 어? 안 돼 안 돼 조용히 해 무슨 일이야 엄마 콩지 너 초콜릿 먹은 거야?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간식 없어 안 돼 엄마 어떡해 콩지